왜 파산... 파산핑인지 알 것 같아 내 진절머리들을 위한 선물이 있어요 이렇게 3종 세트를 만들었는데 웰컴 투 티니핑 월드 진절머리 여러분 안녕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 요즘 정말 정말 핫한 티니핑 월드에 갑니다 제가 갑자기 티니핑 월드에 왜 가게 됐냐 제 사촌 동생이 사랑의 핫쇼핑을 너무 좋아해서 저도 한번 그 영화를 봐야겠다 해서 따라서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처음 보는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진짜 빠지게 돼서 티니핑 월드에 가서 챌린지도 찍고 키링 같은 거랑 피규어도 너무 갖고 싶어서 가서 좀 즐기면서 그런 쇼핑 같은 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지금 티니핑 월드에 가서 저랑 같이 한번 즐겨보실까요? 아 너무 설레 지금 티니핑 유니버스에 들어갑시다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하하하 왜 신기해 일단 냄새도 왜 좋지? 티니핑 냄새가 나요 여러분 여기 사진이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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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자님이 있어 미용실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완전 포토스팟 아니야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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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빠져버렸어 하하하 나를 우와 약간 이런 샷 찍어야 될 것 같아 하하하 나는 빠져버렸어 하하하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하하하 너무 잘 꾸며놨어 하하하 어? 누르면 뭐가 나오나? 하하하 하하하 어떡해 걸어 나오는 거 아니야 얘? 하하하 미쳤나봐 지현아 안녕 친척들 하하하 잘가 가지마 잘 만들었다 하하하 그리고 빌리지를 한번 발레핑의 무대를 볼 수 있대요 발레핑의 무대를 보시죠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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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어머어머어머 노래가 다 너무 좋아 빌레핑의 무대였습니다 하하하 여기는 레스토랑 티니핑들이 요리를 하고 있어요 우와 너무 잘 해놨어 안녕하세요 지금 티니핑 스케줄입니다 하하하 감사합니다 피니핑을 꾸밀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좀 여유있게 어른분들도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이때 태어났으면 이런 걸 다 했을 텐데 하하하 너무 대충하나? 하하하 어때요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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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우셔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 이제 우리 자통 해 바다수 lion 출발 출발 Huh 우워 아, 이것은 첫번째 지역의 바다수 마을입니다 하아 수용해야 될 것 같아 유럽 너무 예쁘다 우리 다 같이 친구들이 불러볼까요 불러보자 티니핑의 친구들 친구들 어디 왼쪽으로 말 할까요? 어디요? 짠!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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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 하추핀 있어요 하추핀! 안녕! 안녕! 갑자기 혼나왔어 짜잔! 와 진짜 대박 고석스 마을이에요 소피아 지금 어두워 친구들! 고석드래곤하고 불러줘 고석드래곤! 나온다 나온다 고석드래곤이요 고석드래곤이 나타났어 흐름이 제일 흐르고 있어 좋아 오 밝아졌어 와 대박이다 너무 아름다워 고석드래곤 힘내 할 수 있어 고석드래곤 안녕! 짠! 우와 행운핑! 행운핑! 고마워 지금 너희가 해야겠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고석드래곤 제가 청작을 해볼게요 안녕! 지저트 마을을로 오! 짠! 우와 케이크 위에 이렇게 티니핑들이 올라가있어요 사실 이 떠나는 여행이 여기 지저트 마을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까지도 즐거운 시간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저번에 안녕히 계세요. 웰컴 투 투니핑 와일드! 잘하십니다. 여러분 드디어 투니핑 스타를 온 세상이 핑크예요 지금. 와 어떡해? 왜 파산핑인지 알 것 같아. 일단 저 얘 너무 갖고 싶은데? 어떡해. 어머 어머 여기 이제 포토 스팟인 거죠? 내가 약간 공주가 된 느낌. 잘한다. 방글핑이야 난. 너무 내 세상이야 지금. 와 인형 뽑기도 있어. 아니 종류가 진짜 많다. 다 다르게 생겼어 지금. 방글핑이 ENFP라고 하거든요. 방글핑이 있나? 방글핑이 기운긴 할 거 아니야? 센터가 아닌가 봐. 와 이 하춤가. 어떡해 이거 얼마일까? 진짜 20만원 아니야? 저 이거 갖고 싶어요. 얼마인지 물어보고 살 수도 있어야 이따가. 진짜 근데 막상 보니까. 이게 캐릭터가 퀄리티가 좀 좋게 만들어서. 이게 성인들도 갖고 싶게 만들었네. 진짜 이러다가 부모님들도 빠지는 거 아니야? 근데 실제로 성인들이 많이 영화 안 보여요. 그쵸 영화 보고 이제 우시는 분들도 있고. 와 진짜 갖고 싶다. 만약에 이 시대 때 저희가 초딩이었으면은. 오빠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. 땡깡 씨도. 땡깡 씨 이거 보고 갖고 싶다고 했어요. 피규어. 그래서 어제 집에 사 왔다니까요. 이게 피규어인가 보다. 와 퀄리티 봐. 저것도 귀엽다. 원래는 여기에 랜덤 피규어가 판다고 했거든요. 근데 요즘 인기가 너무 핫해서 다 나갔다고 해요. 그래서 가차샵이라도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할게요. 근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었는데. 와 하나에 12,000원이야? 실화야? 와 근데 이 케이스도 너무 예쁘다. 베스트는 이 두 개. 모스트는 얘. 이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렇게 말고 뽑으면 모스트가 있던데. 안돼. 짱 커. 그리고 묵직해요. 과연 뭐가 나올지. 어떤 프리세스 핑이 들어있을까? 정말 궁금해. 아 이걸 좀 뜯어야 돼요. 약간 파란색이 보이는 것 같은데. 핑크 핑크. 뭐예요? 오 예쁜데요? 오 예뻐. 예쁜데요? 얘 이름이 뭐야? 공주핑. 역시 나는 공주야. 공주핑 옷을 똑같이 입은 친구가. 안녕 나 공주핑 걸렸어. 근데 퀄리티 보세요. 여기 머리 따온 디테일까지. 이게 케이스예요? 오 근데 이거 하나 뽑기엔 진짜 아까운 것 같아. 다 모으고 싶을 것 같아. 이게 뭘까? 요술봉이야? 와 퀄리티. 왜요? 요술봉이거든요. 여기에 손에 구멍이 뚫려있어요. 이거를. 귀여워. 많이 쳤다. 할머니. 귀여워. 귀엽다. 너무 예쁜 거. 이거 차에 놔둘래요. 이거 뽑으니까 하나는 못 뽑겠어. 두 개 정도는 뽑아줘야 돼. 지금부터 세 개를 뽑아서 피디님들과 좀 나눠 가지더라고요. 피디님들도 눈이 좀 돌아가신 것 같아. 언박싱 언박싱. 바로 나와. 뭐예요? 처음 보는 핑인데. 엄청 섞여있어요. 메모핑이래요. 메모를 잘하나 봐. 관장해라. 꽤 귀여운데요? 오 달라. 조합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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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다 모아서 앉혀놓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. 조합핑. 조합핑. 파란색이야. 오늘 파란색도 갖고 싶은 거군요. 귀엽다. 귀여운데요? 미더핑. 너를 믿어. 얘는 합쳐서 12,000원. 얘는 단독 12,000원. 피디님들도 스며드셨다. 이거 봐봐요. 요술봉이. 나 때는 이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았거든요. 장갑까지 들어있어. 미친 거 아니야? 이건 또 뭐야? 가방에다가 얘를 잡아서 다니는 건가 봐요. 미쳤다. 퀄리티. 여기가 진짜다. 내가 비로소 공주가 될 수 있는 스팟이야. 여기에서 옷을 골라서 저기 피팅룸까지 있어요. 저기에서 갈아입고 이제 대여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. 저한테 맞는 사이즈 없겠죠? 잠깐만 나 이거 갖고 싶은데? 귀엽지 않아요 진짜? 어때요 여러분? 그럼 1박 2일 정도 갈 때 이렇게 딱 적당한 사이즈. 여러분 저를 위한 거 아닐까요? 뭐가 들어있는데? 잠깐만 나 이거 사고 싶어요 진짜로. 근데 이런 점사각형이 잘 없거든요. 우와 스티커까지 들어있어.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붙이는 거지. 가격을 한번 물어봐야겠어요. 혹시 저 캐리어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? 오 진짜요? 괜찮은데요? 어떡하지? 살까? 고민을 해봐요. 일단 고민을 해보고 아른아른거리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키링을 직접 만드는 종이에요. 마이 네임 키링. 헐 재료가 너무 뽀짝해. 핫초핑을 넣어야겠어. 오늘 핫초핑을 하나도 못 건졌거든요. 이거 괜찮다. 뭔가 구독자 이벤트로 이걸 만들어서 한 두 분께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? 여기에 약간 뭐라고 써야 좋아하시지? 요즘 핫초핑이 대세니까 이걸로 다 맞춰야겠다. 이게 너무 예뻐. 약간 럭키비키. 내가 완전을 가질게요. 완전 하나, 럭키 하나, 비키 하나. 다 흩어져. 만나는 거지. 너무 예쁘다. 내가 와도. 이렇게 하트 하나씩 추가. 이거 이렇게 세 개. 제가 오늘 좀 빡세게 입고 왔거든요.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. 지금 어린이 친구들이 아예 인간 핫초핑으로 도배를 하고 와가지고 저는 이 왕관이라도 빌려야겠다. 안그러면 기가 좀 죽겠다. 싶어서 빌렸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카페 직원분께서 저를 너무 잘 보고 있다면서 선물을 주셨어요. 키링. 그리고 얘도 직원분께서 저를 잘 보고 있다면서 주셨어요. 진절머리 여러분. 진절머리라는 구독자 애칭을 이렇게 오랜만에 불러보네요. 판교 티니핑 월드에서 이렇게 잘 즐겨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? 진절머리들을 위한 선물이 있어요. 제가 아까 만든 완전 럭키 비키 이렇게 3종 세트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인 완전을 제가 가질 거예요. 댓글 이벤트로 진절머리들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두 분께 이 럭키 비키 키링을 드립니다. 이거 제가 봐도 너무 예쁘거든요. 지금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제가 진절머리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. 그러면 티니핑 공주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본 순간 오랫동안 찾고 차전차 큰 티니핑 너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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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